오늘 아침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기도 했는데요. 서울에는 지금 약한 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한편 동해안의 동풍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이 북강릉 17.7도에 머물면서 선선한 날씨를 보였고요. 원주는 25.5도, 서울은 24.6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약간 웃돌았습니다. 한낮기온은 서울이 29도, 대전 30도, 전주 29도, 대구 27도 등 어제만큼 오르면서 후터업직은 하겠습니다. 기온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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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온정보였습니다.